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국에 시험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험은 봐야 돼. 여러분이 알아듣게 뭐냐면 이번 올해 시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커다란 시험 문제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두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에요. 자 첫 시간에는 OT로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전략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니까 OT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강 듣는 선생님도 집중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꼭 올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 백신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그 pcr 검사 아마 심리적 정신적 여러가지 신체적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에요. 하지만 그 갖고 있는 마음을 거꾸로 돌려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년에 뽑는 인원수의 반이 줄어들었잖아. 그리고 작년에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칼 채점을 했고 그리고 합격한 선배들에게 들어보면 무엇이 답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채점을 했는데 내가 쓴 게 맞는지 이런 많은 고민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끝나고 여러 강사들이 답을 올렸는데 틀린 답을 올린 강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한 심도 깊은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 선생님들 강의가 있지만 그 강의 속에서 장단점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다행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으냐면 오랜 강의 경력에 의해서 아마도 이번 시험에서도 시험 문제에 적절하기 때문에 제 문제를 인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외형 쪽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에 제가 문제했던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설명했다고 했는데 오늘 그 요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자. 얘기 들어서 여기 보면 내가 시기에 지문에 있던 게 요쪽 파트는 제가 출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파트는 실제 기출문제야. 자 한번 보겠어요. 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제한 교사는 매일 유학건강상태에서 살펴고 유학아 기억일 이상 무단 결석시 전화인력과 내용을 통하여 이게 내가 지문을 만든 거야. 시험 출제 작년 모의고사 때 실제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자 거짓말 아닙니다. 9월 10월 모의고사 1회에 내가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그제? 그런데 참 우리가 아이러니크하게도 보세요. 요번 시험 1차 시험에 3번 문항에 자 제 걸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설명했을 때도 설명 드렸지만 봐. 민교사. 지문이 거의 똑같아요. 아동학대 신고자 알아들어 할 경우 교사가 이를 인지할 때 한다는 거 중요해요. 유학아. 니은일 이상 유치원을 무단 결석하여. 자 이거 뭡니까? 그대로 따라 쓴 거죠? 여기서 보시면.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 연력과 니은 등을 통하여 그것을 112에 신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나왔던 신고 후 신고 피해자 이런 것도 관련해서 활용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말하신 부분이 뭐냐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건 제가 적중한 거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 출제자들이 기본적으로 내 문제가 타당하니까 가져가서 저렇게까지 응용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설명 드릴게요. 앞으로도 기출 쉽게 말하면 출제된 문제들은 그 문제 맞는 수준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 때 문제를 쉬운 문제 연습해 갖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신 거냐면 제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그 문제를 연습하고 연습하고 해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험 패턴이 바뀌고 있는 쉽게 말하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또 서수령이 증가되고 그런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설명했듯이 잠깐 설명했듯이 잠깐 보시면 보세요. 작년에 제가 출제했던 문제들이 다 이렇게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 문제를 많이 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죠. 원리를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 자 기본적으로 이유를 찾아 쓰시오. 설명하시오. 패턴을 그대로 따라 쓴 거를 작년에 이미 저는 미리 앞서서 적중에 나왔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커리큐럼을 오래 바꿨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됐죠. 이론에 대한 수업이 있고 그것이 마무리됐을 때 무엇을 푼다?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능을 시험 봐서 알겠지만 합격하는 지리길이 뭐냐면 무엇을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됩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돼. 특히 이렇게 서수령이 증가돼서 이번에 채점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답을 쓴 문장이 맞느냐?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 하니까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점수를 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뭐냐면 이제는 단답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자가 바뀐 게 뭐냐면 이렇게 바뀐 거죠. 자 보자. 2021년도까지는 단답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단답형 플러스 서수령. 그런데 이제 2022년부터 크게 바뀌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입형 플러스 서수령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래도 단답형 문항이 좀 더 많았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뭐가 더 훨씬 증가한다? 서수령 문제가 더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출제자들이 뭘 요구하냐면 1차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한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갖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거까지 확제되고 있다. 그래서 중등 같은 문제 패턴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수령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하는 자세를 바꿔줘야 돼요. 무엇을 외워서 쓰기보다는요. 1차적으로 그 개념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핵심을 이해한 바탕에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어떤 개념을 쓰라든지 설명하라든지 이런 공부 패턴으로 바뀌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삐아제 지식관에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 지식이 있다. 가져와요. 무슨 지식이야? 물리적 지식. 그러면 과거 같으면 이렇게 나왔죠. 물리적 지식만 답을 쓰는 문제를 많이 냈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이것에 무엇을 쓰시어 개념을 못하시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야. 내 말 알았나?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하려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핵심 뭐가 들어야 돼요? 키워드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물리적 지식 개념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기초 문제 보시면. 그 사물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 키워드가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줄 게 뭐냐면 할 양이 많으니까 저걸 다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씩 하나씩 뒤집어서 해나가면 돼. 그거를 내가 찾아줄 거야. 그리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시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식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식의 전환.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능의 세대잖아. 학원대의 세대잖아.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개에서 뭐냐면 써보는 연습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답형 연습은 많이 돼 있어. 그래서 암기 딸딸딸딸 외화성 너무 잘해.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쓰는 연습은 많이 안 했다는 걸 우리가 거꾸로 반증한다는 거죠.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올해 커리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이 이론을 마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그 전략을 제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건 필요 없어.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는 제 커리를 따라하면 올해는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합격시켜 줄 테니까. 알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게 뭐냐면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 최선을 다해서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하고 예습하고 소화시키고 또 거기에다 연습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지도 쓸 거지만 여기 보면 예상문제집을 작년에 출제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예상문제집 보이죠? 예상문제집 보입니까? 잘 잡아주세요. 자, 지금 이론 수업을 나가지만 예상문제집을 사셔서 한 이거를 열 번 정도 풀어봐. 이거를 쉽게 말하면 외워 쓰는 게 아니라 달달달달 자기가 숙달이 되면 합격이야. 나 더 이상 얘기 안겠어. 알았어? 문제집. 자, 그 다음에 공부에 메타컥니션을 해줄 수 있는 합격의 구조라는 책이 있어. 이 두 권은 필수로 여러분들이 미리 구매하셔서 공부에 매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올해 대학 강의 경력 듣고 또 노량진에서도 올해 강의했고 올해 교중연수도 다 적중한 거 아시죠? 설명에 우리가 홈페이지 올라가면 다 올라가 있어요. 이 관록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깊이라는 거에서는 기본적인 자세가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가 미숙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 출제자들이 출제 경향을 보니까 어느 선에서 출제진이 변화됐는지 난 캐치했어. 누가 출제했고 어느 대학 교수님이 들어갔고 누군지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적중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것을 해서 여러분 선배도 합격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뭐냐면 앞으로도 공부할 때 이런 메커니즘에 따른 강사 수업을 들어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총각을 갖춰서 해야 돼. 뭐냐면 기존에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1월부터 예를 들어서 2월, 3, 4, 5월, 6월까지도 대부분 이론 수업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욕심을 좀 내서 기존에 있는 패턴을 확 바꿔본 건가 1월, 2월에 유아교육론을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에 1, 2, 3에서 누리 과정을 쉽게 말하면 무엇에 관해서 이론에 관해서 상반기에 끝내려고 한다. 왜? 이유는 뭐야? 뭘 많이 풀기 위해서? 문제의 중심을 하기 위해서. 그럼 당연한 거지. 왜냐? 그냥 기존의 패턴을 알고 있던 이론을 또 듣고 또 듣고 식상하지. 그게 아니야. 이제는 이론 들으면서 문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측면에서는 힘이 들어. 여러 가지 문제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부연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이론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 전략이 적혀하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자, 이론을 빨리 끝내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배웠어. 그러면 누리 과정 잘 모르는데 어떡해요? 아니에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문제 풀 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무슨 노래 가사 짠. 근데 반복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올해 또 제가 적정학습 문제 만들어서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어 뭐냐면 첫째,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개념 학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학습? 개념 학습. 그 개념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키워드. 그래서 단답형 중심에 아까처럼 물리적 집 답 그것만 외우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 이런 것까지도 깊게 들어가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리한 게 제 문제집에 아까 보여드렸죠? 앞에 마인드맵을 해놨어요. 키워드를 다 정리해놨습니다. 뭐 준비를 난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지. 알았나?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기본 이론 궤지는 다 있겠지만 여기 미리 한번 보는 거지. 문제집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메타 커그니션을 만들 수 있는 합격의 구조도 선택을 해서. 달달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것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무한 반복이 필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노력해서 안 될 일이 없다. 정신 바짝 차려. 그러면 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1월이나 6월 정도까지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벌써 언제? 3월에 다 끝냈다는 거야. 그럼 앞서가 안 앞서가? 앞서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에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어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바뀌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뽑는 제도의 선발 기준에 대한 것들이 좀 변경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논의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반발 측면도 있어갖고. 그런 부분이 유보되고 있긴 한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1, 2월 달부터. 무슨 논? 유아 교육론. 그래서 보통 1, 2월에는 다? 뭐만 해? 유아 교육론만 해 나가.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1, 2, 3월에도 무슨 과정? 누리 과정.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에 관해서 배우고 복습해, 복습해 해 나가면 좋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제시된 기본적 맥락에서 유아 교육론에서는 어떤 영역이 들어갔냐면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첫째, 무슨 사상. 그 다음 뭐가 있고 발달 영역. 그 다음에 놀이 이론. 그 다음에 부모 교육.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교사론이 큰 맥락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시험의 중요한 뼈대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자면. 그러면 어쨌든 여기 부분을 완벽히 마스터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문항 수업이 제일 많은 게 발달 이론이죠. 발달 이론은 우리가 배우게 되는 무슨 과정? 누리 과정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누리 과정하고도. 누리 과정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섯 개 영역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크게. 신체 운동 건강.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 다음 사회관계. 또 무슨 경험? 예술 경험. 그 다음 무슨 탐구? 자연 탐구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대부분 누리 과정의 부분에서 기준은 여기 두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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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략 50점의 배점을 갖고 있어요. 1차 시험이 80점이잖아요. 교직 논술 20점이고. 거기에 관련된 이런 발달 이론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유아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커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수를 준비하는 선도는 또 특수비급 과정도 공부해야 돼.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테마인데 왜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냐면 이거를 섣불리 공부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공부한다고? 섣불리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해갖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패턴을 제가 설명드리면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사상 발달 놀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제시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상가를 공부한다. 그럼 사상가 측면에서 여러 학자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프라벨에 관련된 구조가 필요해. 그래서 프라벨의 원리, 프라벨 음물 들어봤죠? 또 작업, 또 만류, 제신론, 또 무엇을 합니까? 신성,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핵심 키워드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각각의 개념을 못 할 수 있어요.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단답식으로 이렇게 하나 쓰는 측면에만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내 말 이거 듣는가? 근데 이제는 이걸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계속성의 원리를 더 설명, 개념을 쓸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쉬웠어, 어려웠어. 점점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방증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어디다 정리해놨습니까? 책에 싹 다 정리해놨어요. 이 문제집에.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니까 여러분들 그냥 사서 공부해. 알았어? 그래서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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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 맥락 속에서. 내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또 다른 자료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시된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구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달부터 오늘 진도를 나갈 텐데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 사상가다. 그럼 뭐 탑니까? 빈도를 알아야 되겠죠. 어디 사상가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자, 빈도 뭐가 높아요? 두이가 현재 최고 많이 출제됐었구나. 그래서 누가 많으셨다? 프라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쿠, 루소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1차적으로 공부 전략도 못 합니까? 빈도수가 높은 사상업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런 준비작업들을 제가 책에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 막연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검증적으로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아주 쉬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험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왜 내가 쉽다고 했냐면 이렇게 프라벨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시된 측면에서 보자. 우리가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기본적으로 책에도 정리되어 있고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프라벨의 두이를 한번 볼까요? 잠깐? 두이를 보죠. 두이는 이렇게 많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성장문제 이번에 시험에 출제했잖아요. 진보주의, 사상가성, 그 다음에 원리, 계속성 상호자원리, 그 다음에 교사역할 등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와서 과거에는 이렇게 단답형만 물어봤었는데 이거를 풀었으면까지 됐다는 게 확증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설명드릴게요. 아, 이런 내용들에 꼭 해야 될 키워드를 누가 정리해서 내가 정리를 다 해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정리된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책에서 달달달달다 외워. 이건 외워야지. 왜? 개념을 설명하셔야 되니까. 내만 이해됐죠? 그러니까 잘 봐.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막연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책을 사면 알 수 있어. 문제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사상가, 발달. 자, 예를 들어서 사상가 내가 보여줬죠? 그럼 샘플만 한번 보여줄게. 물론 수업 시간에 이런 패턴을 가지고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발달 하나만 잠깐 볼까요? 기본적으로. 그럼 발달도 이렇게 있잖아요. 피아제, 비고츠키, 벤두라, 가드너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피아제가 먼저 나왔겠어? 출제 빈도 누가 높기 때문에. 피아제 제일 높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자, 사이즈가 좀 작네요, 화면이. 어쨌든. 자, 그러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지만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지 발달 기제, 동화 조절 변화, 들어봤죠? 그 다음에 전조작기 사고 특징에서 우리가 중심화, 그 다음 모란소, 실제로, 변환자, 조, 등, 도덕성 발달, 또 지식권. 이거에 대한 것이 다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제시되는 과정에 관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에, 여기에 따르는 뭘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리적 지식, 물리 지식의 개념을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사물과 행위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간다 하겠죠. 그러면 논리적 수업 시간에는 뭐가 될까? 어떤 관계에 대한 데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쉽게 말하면 빠르면 4월부터 제시되는 문제풀이를 빨리 하는 게 그거야. 왜? 이제는 이렇게 된 거죠. 표면적으로 키워드 외워 쓰는 거 끝났어, 시험이. 이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아, 이제는 막연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또 키워드를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리적 지식, 또 논리, 수학적 지식, 그 다음 무슨 지식? 사회적 지식. 그러면 이렇게 된 것들에 관해서 상위로 하면 이걸 무슨 관이라고 그래? 지식관.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 학습급 나오는 광고에도 나왔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밑에 하위 요소에서 상위에서 인지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메타인지. 돌아봤죠. 메타인지, 초인지라도 상위인지라고 그러죠. 뭐냐면, 기본 개념들의 구조화를 상위에서 인식했을 때 시험 문제는 합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문제를 망열이 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패턴을 바꿨다는 거. 왜? 커트라인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인원 수가 반으로 줄이고 시험 문제도 어렸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어.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국민청약까지 올렸었잖아요, 시험 문제가. 왜? 자유형 답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 자율, 그러니까 오픈된 답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어냐면, 자, 이제 전략이 바뀌어도 안 바꿔야 돼. 인식 전략. 맞죠? 이해됐어요? 전략이 바뀌어야 돼, 전략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나오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테마, 유학용론에 있는 마인드맵, 누리과정의 마인드맵을 착실히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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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책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저는 반복학습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 닳고 닳고 닳도록 해서 자기 것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 물론 책이 두껍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 시국에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건강에 유념하지만, 수업에 집중해서. 제가 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구조적 측면들을 자세히 설명해 나갈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론을 빨리 마치고, 나는 뭘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 문제를 여러분에게 많이 접해서, 문제에 대한 이런 핵심 키워드를 설명, 연습을 시키겠다. 이게 제 욕심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올해 시험에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리라 생각해요. 합격하면 되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차 2차 시험이 강화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준비도 준비를 서서 해야 되지만, 물론 1차가 붙어야 2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이론을 빨리 끝내고, 무엇을? 문제 중심의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맥락이 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앞에 채워도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지야 의지. 해내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제가 OT때 맨날 쓰는 내용이죠. 항상 우리는 선택의 갈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단 시험을 보기로 준비하겠다. Yes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 안타깝한 게 뭐냐면, 어정장하겠어. 하지도 않고 최선도 다 안 하고. 이러면 떨어져. 그런데 알다시피, 사립에서 오래 근무하시게 하더라도, 왜 자꾸 그 공립유천 임용고시를 보겠습니까? 안정된 나름대로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 그냥 죽어라고 해. 그러면 합격할 수밖에 없어. 단, 뭐가 점입니까? 이 마음가짐 중에. 자, 하겠다 하면은 뭘 다해줘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12월 초에 시험을 봤지만 마찬가지죠. 올해도 마찬가지. 11월 초에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개월수로 따지면 지금 1월에 벌써 시작됐잖아요? 10개월 정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 그러니까 제가 제시되는 교육계획 커리큘럼에서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들을 테니까 공부 좀 해야 돼. 알았어? 막연히. 네,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일을 악물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야. 시험을 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뭐냐면 유학용론하고 놀이 과정을 1, 2, 3월 안에 좀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는 게 제 욕심입니다. 물론 제가 욕심껏 계획을 짰지만 한번 해보자고 왜냐하면 새로 바뀐 시험의 패턴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상관계 이론을 마치게 되면 어때? 시간에 대한 확보가 증가되니까 좀 더 불안이 덜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6월까지 이론하고 7, 8, 9, 10 문제 하면 조급해집니다. 복습할 시간에 적죠. 그런데 어때? 벌써 1, 2, 3에 했으면 4, 5, 6이라는 복습의 기회를 또 가자 안가죠? 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의 패턴이 이렇자. 1, 2, 3에 예를 들어서 이론을 다 마쳤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 5, 6에 또 문제가 있겠죠? 기초 문제들 등등. 그 다음에 또 7, 8, 또 9, 10, 모의과서까지 또 문제가 있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 푸는 동안 이론 복습 안 할 거야? 그렇지. 또 이론 복습. 또 여기 또 무슨 복습? 이론 복습.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을 복습하는 거야? 최소? 세 번을 복습하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 번 이론을 공고해야 하죠. 이 책을 내가 만든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면 딴 거 필요 없어. 이거 두 가지는 시험 준비하려면 준비했으면 좋겠어. 예상 문제집하고 그 다음에 합격했고. 그리고 이 예상 문제집은 또 교직 논술도 연습하셨어요. 샘플 문제집을 해놨어요. 또 교직 논술은 또 따로 또 공부 전략을 수업 시장에 OTT 할 건데 여러분들 가야 될 게 뭐냐면 아, 합격이다 라는 벌써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됐어. 내 수업만 들으면 합격할 수밖에 없어. 왜? 벌써 간파를 하고 있잖아. 어떤 경향의 시험으로 출제된다는 의미 나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올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교직 논술도 올해도 적중했으니까 잘 따라오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에 대한 준비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대충 제시된 OTT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좀 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강의가 어떻게 될 건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무슨 중심으로? 이론 중심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 패턴을 끌어가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저와 합격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아교육론도 사상과 한문항, 놀이, 부모, 평가 이렇게 패턴이 있고 발달해서 두 문항 내지 세 문항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유아교육론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기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기본을 갖고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놀이과정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시되는 놀이과정은 놀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이 중심과 관련된 내용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은 틈틈이 이제 수업 중에 제가 특강식으로 조금씩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해서 이번에도 관련된 자료에서 출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중요함은 아까도 말했어요. 인식의 전환의 마인드.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만나는 게 메타커그네이션이 됐으니까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삐아하자면 벌써 동화, 조절, 평행을 안다. 그럼 상위에서 말하는 건 그 개념이야. 인지, 발달, 기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타커그네이션이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 단순히 과거처럼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를 빨리 채고 이제는 최적화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간 절약 그리고 집중이 있어야 돼.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이 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올 한 해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도 빨리 종식이 되고 여러분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간단히 OT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 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는 바로 이제 사상가부터 쭉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예습을 좀 해오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케이. 1강, 첫째 주 1강에서는 OT 이렇게 막음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OT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제가 관리카드를 드렸어요. 수강관리카드 그러면 그 수강관리카드를 아래 한글로 보냈으니까 작성을 해갖고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나 이렇게 다음.net 아시죠? 다음.net 아시죠? 다음.net 이게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또 수업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1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OT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알았죠? 자, 거기까지.